복돈이 더럽히려고 사료 넣어서 묻혀줬어 복돈이 이따 배고플게 애칭씨 꺼내 먹어 이것도 우리 여름이 또 왜 오늘도 울어야지 오늘 언니 다녀올게 오랜만에 운동을 갑니다 체줄이 맨날 집에만 있었더니 사람이 조금만 올라와도 먼저 가시리 말없이 이거 챙겼어 알겠어 알겠어 나 앉아보셔 네 그렇지 얼음바로 올려 오케이 고기 왼손에서 12시 방향에 언더로 잘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무릎으로 간다 나이스 어 그거 고안하면 됐어 어 고느낌이야 여기가 빌레이국이 좋은데 네 무릎으로 간다 무릎으로 간다 나이스 더 일어나 끝까지 일어나자 가자 할 수 있다 발 올리면 돼요 거기까지요? 한 번에? 아우 좋아 좋아 아휴 되게 잡는 게 미끄러워 왼쪽이 손 더 올라가 보세요 손 더 올라가 보세요 오른손 더 올라가 보세요 오른손으로 밀어야 돼 누구벽이니까 벽에 찰싹 가슴을 달랏 찰싹 붙으면서 오른발때 오른발 통통 쳐 올리자 가자 좀만 더 가자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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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만 가도 돼 오른발에 고기만 가도 힘이 있음 아이 잘했어 잘했어 밟아 밟아 이제 좋은 거 밟아 나이스 다 갔어 이제 다 갔어 이제 왼손 밀면서 할 수 있다 방금 했던 거 반대방향으로 하면 돼 가자 나이스 발만 뛰면 올라가죠 발만.. 발을 못 뛰어서 그렇지 무서워 응 다 갔어요 아우 예뻐 이제 그냥 사다리 쭉쭉 올라가 쭉 뻗고 왼손을 이렇게 쭉 뻗고 당겨 놓고 당겨 놓고 이렇게 이 사람은 올라가서 이렇게 왼손을 좀 당겨 놓고 당겨 놓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다계야는 안되고 나도 힘이 안되고 줄 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실어서 주를 당기면 저 사람한테까지 힘이 준다는 거야 여기 올라가니까 무슨 lim지 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ok 아 무서워 여름아 다녀왔죠? 다 열어놓고 갔죠? 폭동이는 어디갔죠? observed 날씨도 이날장 нова 또 다녀와줘요 엄마 줄게 우리도 너희를 곧 먹었어? 왜 이렇게 목걸이 먹었지? 빨리 먹으라고 하긴 했는데? 만나 줄게 아 여름이 먼저 배고팠죠? 여름이 맘만 먹어 아니 그거 바꿔 겉보 숨어 가지고 있어 나와 이 겉보야 언니 없어서 시험 못했다고 언니 오자마자 화장실 수업 갔어? 미안해 12시에 시험 못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시험 오래 했어 아니 잘했어 아니 무릎 내놔? 아니 언니 타 가지고 시뻘겄다고 흐흐흐 나무는 오일로 기름장으로 도착한 것 같기도 하고 마리오는 이거죠? 나와 오빠잖아 멍청아 안녕하십니까